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이 선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우선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그런 크고 작은 뉴스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국가의 존망이 이름 갈린 사안은 선거 공정성의 회복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제 자신이 판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런 유튜브라든지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저라도 이 문제를 꾸준하게 거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학번으로 7구 학번 서울대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30년 정도의 검찰 생활에서 아마 대부분의 경력을 특수통 출신으로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대부분 다 통과한 사람이고 아마 법원 내에서 줄을 좀 잘 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 문제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더불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그들 가운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그야말로 태산 같은 그런 증거물들이 축적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법관들도 모두 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침묵하는 쪽으로 때로는 은폐하는 쪽으로 때로는 깔아뭉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은폐하고 원구 측 소송을 기각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찾기가 쉽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도 아주 쉽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설령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도독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대자면 뭐 쉬운 일입니다 부정선거를 왜 수사 안 하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왜 안 하냐 부정선거를 왜 깔아뭉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 대통령이건 법무부 장관이건 검찰총장이건 대법관이건 언론인들이건 간에 그 이유를 찾은 수는 쉬울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도 쉬운 거죠 어제 여러분들 독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과 출신들하고 달리 이 공대 출신들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 사고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제 교토 대학의 세포생물학 출신의 여러분들 말씀은 과학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참 이 내용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노태학 대법관 조재연 천대역 민유석 김선수 이동헌 안철상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폐하고 어떤 사람은 원고적 소송을 기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관위를 비유하고 이렇게 대열에 쓰지만 그러나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 권력의 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방법을 훈련받을 기회가 참 적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어제 여러분들 보셨던 단단한 지식 단단한 지식에 교토 대학의 세포생물학을 하신 1947년생인 나가타 가저희로라는 분이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제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대조 대조실험 A집단과 B집단을 서로 상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의 과학적 실험방법의 1순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 과학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사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약 중에는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개선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는 대조실험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두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으면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룹과 부정선거가 없었던 그룹을 상호 비교하게 되면 뚜렷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에 관심이 적을 수가 있다 이것은 현대와 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접근할 때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 것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상호 비교하게 되면 금세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문과생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개요만이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들은 과학적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대조 실험을 아는 것만으로 사회에서 가치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소위 사회 권력의 핵은 문과 출신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과의 대학 교수님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에 그 아주 독서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대조 실험 그 여러분들 어제 제시한 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왼쪽은 2016년도에 서울 진역에 49개 선거구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의 차이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차이값이 거의 0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포생물학 교수님의 그런 대조 실험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호 비교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 2022년 2020년 총선 4.15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연값을 중심으로 차이값이 플러스 12.5% 더불어민주당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2.5% 국민의힘의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과거의 차이값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25%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5%만큼을 더불어민주당하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15 총선에서 발표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득표수만큼을 증가와 감소시킨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죠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25%만큼 참가자가 100명이었다면 25명만큼을 이동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이게 바로 대조실험입니다 왼쪽은 2016년도의 총선 조작이 없었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거고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문제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0년간 특수통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 한동훈 씨가 머리가 빠르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도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MIT를 여러분 가는 거죠 그 한동훈 씨 여러분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12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이유와 사연 때문에 피로 때문에 다 이것을 덮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달 정도야 하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모론같이 헛소리를 하고 살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고 제 성품 자체가 큰일을 하든 작은일을 하든 굉장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뭘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안일을 하든 사회일을 하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든 간에 양아치처럼 안 하는 겁니다 양아치처럼 지금 지도자들 가운데 양아치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양아치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으면 그건 양아치처럼 업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의 그런 우리하고 시각이 다른 이과 출신의 교토 대학교 세포 생물학 교수님이 쓴 책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 문제를 한 번 더 성찰하고 반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마다의 이익이나 피로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 앞설 수가 없고 이렇게 국가적인 대사 국가의 존망과 관련될 수 있는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사범위입니다 내란죄 국가의 흔정질서를 분개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는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도 일곱 번씩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안이 터지게 되면 그 사람들 그냥 빼를 추리기가 힘들 겁니다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물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봐주고 할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층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이걸 그냥 깔아뭉개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깔아뭉개입니까 국사범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겁니까 내란죄에 이런 관여한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초광력 범죄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좋은 세상 살자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아마 골로 가겠죠 양당 간에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 상반기에 발간됐던 소위 4.15 총선에서 일어난 득표소 조작을 낱낱이 파헤진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도둑놈들 5권 이렇게 상반기에 모두 5권의 여러분들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되죠 우리나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